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신형 4세대 카니발 출구 후 차박 캠핑을 계획하시고 계신다면 오늘은 카니발에 제일 잘 어울리는 차박 시공 4세대 카니발 새들 브라운 컬러로 제작된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고 카니발과 함께 여행의 낭만을 찾아 떠나보세요 보이시는건 소파일까요 침대일까요 전동 침대형 시트인 만큼 평상시에는 일체형 시트로 두명이 넉넉하게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 조작을 통하여 쉽고 편안하게 조절할 수 있어 장거리 이동시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가을 자박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덥지도 않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노랗게 물들어가는 단풍나무까지 언더소프트를 완전히 올리면 굳이 차박이 아니더라도 다리를 앞으로 쭉 뻗을 수 있어 잠깐 쉬는 휴식에도 활용성이 높습니다 만약 잠을 청하고 싶다면 차량 내부에 장착된 스위치 버튼을 눌러 전동 침대형 시트 등받이를 완전히 눕힌 후 엉덩이 쿠션 높낮이를 조절하여 완벽한 수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일반 평탄화와 다르게 전동 조작을 통하여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편안하게 침대로 변신 이렇게 완성이 된 후 카니발과 자연을 함께 즐기시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트렁크를 열어 리어 텐트를 설치할 경우 실내의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림 같은 풍경을 바라보면서 누워있으면 마음까지 힐링되는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캠핑 물건을 적재하게 넉넉한 트렁크 공간 4열 팝업 싱킹 시트가 있던 자리에는 수납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수납함 안에는 무시동 히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걱정 없이 시동을 걸지 않고도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여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니발과 함께 가을여행, 겨울여행을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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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